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이나 맘입니다. 네 제 셀프컷 영상을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읽었던 댓글 중에서 여러분하고 또 몇 개의 댓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셀프컷 합니다. 시작은 애들 머리부터 하다 보니 이젠 남편 머리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은 정말 돈이 아까워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 좋은 일을 만나니 그만둘 수가 없어졌죠. 다 큰 아이들 머리며 앞머리 할 때 얼굴도 들여다보니 소중한 시간이 되고 보니 지금은 귀차니즘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아이들도 미용실 가기보다 엄마가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알뜰이로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살뜰이가 되어서 만족합니다. 셀프컷은 사랑입니다. 이러셨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정말 왕복 3시간을 운전해야 한인 미용실을 갈 수 있는 곳에 사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걸 읽으면서 정말 해외에서 산다는 거 한국에서는 그냥 갈 수 있었던 미용실을 우리가 해외에서 산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불편하구나 그렇게 저도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지만 어린 시절 엄마가 머리 한 번 커트 해줬다가 송아지 머리 됐다고 대성통곡하며 유치원 안 간다고 엄마한테 두 번 다시 머리 안 맡긴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혼자 피식 웃었는데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은 아이들이 다 성인이시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추억입니까? 그렇죠? 한편에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추억, 따뜻한 그림, 행복한 순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가족들의 머리를 만져주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머리를 만져주며 얘기 나누는 그런 영화 같은 추억의 시간을 정말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레이나, 마미였습니다. 레이나, 마미였습니다. 저번주 여기고시 Claro 집사 및 자막을 시작합니다. 요ちは 대홍의 이번 역할으로 stele Sunny sunlight 확 ambitious. 어색amientos 100% 점점 장어